반갑습니다 사장님. 우리 포르카 문화도 초기에 이렇게 또 슈퍼보이아이피 반지의 주인공 중 한 분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네네. 포항에 계시죠? 예. 무슨 동까지만 이야기해 주셔도 좋는데요. 포항시 북극축도동까지 산 것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인물이 좋으신데요. 우리 박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포르카구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구입하시고 나서 건강상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솔직하게 객관적 입장으로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셨으니까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요. 그 이걸 사장님하고 안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죠. 왜냐면은 저는 허리가 좋지 않아요. 그래 허리에 자기 전에 그걸 내가 부착을 하고 짜고 나면은 그게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예예. 그리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무릎이 별로 좋지 않아요. 이제 그러면 그걸 딱 뜯어서 이제 무릎 쪽에 딱 붙여놓으면은 그게 또 파서 붙여가지고 그 낫듯이 그것도 건강 효과를 많이 봐요. 실질. 그래 이걸 몸에 이쪽 저쪽으로 훈계 가미살을 이렇게 하는데 또 내가 얼마 전에는 이빨 어금니를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고 또 다 빼고 팅팅 부어가지고 그걸 또 붙이고 또 잤었는데 그것도 엄청난 효과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게 뭔가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해보니까 내 몸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는 거지. 음 그래 누가 뭐 내가 뭐 해보고 실질 느끼고 효과를 받았으니까 그 누가 뭐 옆에서 말을 하더라도 당장 보내니 느끼고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네 남한테 이야기 거짓말할 필요없고 음 사실 때로 내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예 예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포항 인글민서 발견한 대한민국 최초의 보르까브라드 chef 블랙다이야몬드 를 가지고 건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임상을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인터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소유를 하고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